갈린거 자, 하늘을 높이 날고 Join the crowd We wanna come along 각자 붙잡아라 Do you just in my back Can I talk your son? Yes, I will be the light in you Like you're sick The crowd won't be able to get back The crowd won't be able to get back The crowd won't be able to get back Yeah, I don't like to get back I'm 63m It's the best Here's a show 22층 22층 Is the game like a game? What's the song? 노래 제목을 몸으로 표현해서 보여준다고요? 확실히 보여줬을 때 마실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야, 그게 보이냐? 저 60산들 떨어지는데 방상 가는 거야, 이거 신팀은 벌칙 수행을 하게 돼요 번진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플레이를 보내고 있어요 와, 승팀이요? 한 번 더 뛰어야 된다, 이거 미쳤어, 한 번 더 뛰네, 저걸 바로 가보실까요? 다시 번진하고 가볼게요! 지금 올라왔어요, 지금 올라오세요 자, 이제 뛰느냐 안 뛰느냐 아, 그것이 생사에 기로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걸, 이거 아, 이거 못 찍을 것 같은데 첫 번째를 아, 진영인가? 정구아! 진영이야? 진영! 맏형이라도 먼저 뛴대요 내려가실 땐 편하게, 자유롭게 해주시고요 네? 와, 진짜 씨 뛰어야 돼요, 진짜? 와 진짜 장난 아니고, 뛰어야 돼요? 진짜 장난 아니고, 뛰어야 돼요? 와, 이거 진짜 못 뛸 것 같은데 우린 팀이에요, 쉽게 해줄게요 오 와 아 뛰어야 되죠 여기 밑에 오지 마시고요 양손 떼시고요 아, 뒤에 언제 뜨나요? 위 준비 되셨네요? 네 화이팅! 3, 2, 1 미치! 미치! 모두 올 것 같아요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요 질문 질문이요? 봤어요 애들 춤추는데 그 안무가 두 개가 있어서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안무의 전투 들어갔어요 호랑이 구려티트 가스요 파트 한 명ptrify 내 직원분 제 여동생이랑 같이 뛰었거든요 걔는 서심 없이 뛰어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난 남 magically 난 남ically 넌 뭐라고 하면서 죽겠는데? 남자가 살아가는데 아 쟤 봐라 근데 이게 얼굴이 어디까지 보여야? 얼굴까지 보여야 누구 레몬이에요? 레몬이 형인 것 같은데요? 아 잘했어 눈 갖고 띄었어요? 잘했어 잘했다 그래도 멋있다 어떻게 띄었잖아요 멋있어요 형 진짜 띄웅 뛰는 거 아니야? 앞에 정면 보시고요 아 나왔다 태형이야 비형 화이팅 비형 네가 내려오면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 진짜 미치겠다 이거는 야 우리 되게 쉽게 내주고 있어 이거 진짜 맞출 수 있는 거야 죄송해요 진짜 아 제가 진짜 이런 거 아 해진다 초등학생들 때 해집니다 망가는 거죠 저거 좋아 넌 지옥 엄마 치고 예 애베이 아이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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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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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롯덤 프라이! 야 한 번만 더 해준다! 하나 둘 셋! 야! 무서워? 야! 야! 무선냐? 아! 피아타! 롯덤! 별거 아니네! 야! 홍차다! 약간 고소공포칭 있어요! 차야! 날 밝을 때 뛰고 싶은데 봅니까? 통없어! 지금 태양도 뛰고 송진이가 미쳤네 다 좋아야 돼! 나 뛰어야지 뭐 갑니다! 랩몬스터 파이팅! 화이팅! 재밌겠다! 높이가 그냥 그런 걸 다 초월해 버리지 않을까 반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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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몬스터! 형! 띨 때 우리를 잘 봐야 돼요! 아무도 안 봐! 고소공포칭! 오늘도 극복해 보겠습니다! 롯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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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진짜 무서워요 야 이거 진짜 뜬 때니 아 진짜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아 재밌겠다 펴하면 돼요? 네 그러면 발밑이 이제 공중에 떠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돌아오면 이제 끝인 거야 아 진짜 어떻게 알아? 장남자 하나 쩔어 중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쩔어 확실한 거 같아 나 이제 문제 안 봐도 될 거 같아 그냥 지르길래 저러 저러 브라더 와 정국이 정국아 진짜 대단하다 아미 사랑하고요 방탄사람입니다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카운트 해드릴게요 3,2,1 1,2,2 1,2,2 11,2 3,3 카운트 2,1 와 쟤 펀동이에요 와 쟤 펀동이에요 아 쟤 펀동이에요 얘 Universe 근데 생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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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감옥 한 명으로 딱 본타고 가고 싶다 망설이면 안 되는구나 멋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앨범 대박나자 하면서 뛰어내려고요 황연아 파도 떼바라자 졸려서 지금 별생각이 없어요 근데 되게 맨날 계속해요 아 졸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다 가만히 못 앉아있어 아무 생각이 없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할 줄 알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있어요 갑니다 렛츠고 지금 감독님께 들었는데 올라가서 저랬답니다 안 뛰면 안 돼요 안 뛰면 안 돼요 안 뛰면 안 돼요 안 뛰면 안 돼요 윤기셨다 윤기셨다 화양인아 파트 2 3 2 1 대박나자 뭐래요? 2 2 2 3 3 4 3 3 우린 팀이에요 쉽게 해줄게요 잘했다 잘했다 다 다 다 그니까요 일단 다 뛰네요 지효 화이팅 너 왜 이렇게 착륙이 줬냐 왜 이렇게 착륙이 줬어 일만해 뛰는 것도 안 보이겠다 아쉽다 지효 화이팅 지효야 떨지마 방탄소년단 사랑한다 이러고 웃기겠습니다 지효 화이팅 망설이면 안 되는데 3 2 1 점 방탄소년단 사랑한다 이가 또 뛰었어? 뛰었네 아이고 이가 이가 이 때 딱 뛰기 전에 딱 눈앞에 이렇게 멤버들 얼굴이 싹 다 뛰었네 마지막 투자 제2호 여섯 명 다 뛰었어 이제 안 뛸 수가 없어 화이팅! 어딜 것 같아요 너네 호빈 이제 뛸 수 밖에 없다니까 여섯 명 다 뛰어 버려가지고 제2호 맘마 7번 선수가 위에서 되게 됩니다 화이팅! 그 밑에서 파이팅하면 다 처치다는 건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남자라면 충분히 뛰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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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호 났어 났어 3 2 1 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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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됨 고개 Pers para 로 드리 자, 아이돌계에서 유명한 겁쟁이 팀은 저희가 모드로 뛰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니었어요. 너가 제일 많았대. 자기는 버터플라이를 제가 한번 재현을 얻어. 아, 근데 스턴트맨은 되게 이렇게 멋있게 뛰었는데 너는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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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오구 뭐야, 잡을 거 없나? 내가 올이 날다 했어, 올이 날다. 근데 진짜 멋있게 뛰었는데. 아, 근데... 아까 했던 멘트들이 다 뭐였어요? 네? 뭐, 아까 방탄 포에버. 저 방탄 포에버. 야. 우주소년단 성함입니다. 너는 뭐? 저는 뭐 정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카운트 없다는 사이에서 그냥 뛰었어요. 아, 진짜. 오, 뭐야, 이게. 진이 형은 뭐였죠? 이틴. 나는 하영이가 파트 2. 대박났어, 맞아. 나 버터플라이. 너 뭐야, 너 뭐야. 나 랩몬스터 했어. 뭐야. 뭐야. 자, 그러면 그쪽 팀 대표에서 멤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쩔어. 자, 저희 팀에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틀렸어요. 네? 다행히. 이상하게 장난이 나와요. 쩔어입니다. 아, 다지 마시고 밥 먹자. 총판에 7명 다 졌다는 거라, 그리고 호비가 최고 겁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증서. 전정국 앞으로. 전정국. 이상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라. 김세형 앞으로. 자, 박지민. 아, 감사합니다. 김남준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 자, 김성진 앞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제 와서 인제에서 한 번쯤. 최고 높이 버니셔프 63m. 인제에서 함께 한 달려나간다 어떻게. 즐겁게 무슨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도 밥을 먹어야 하니까요. 혹시 밥 못 드신 분들은 밥 많이 드시고. 다음에도 달려나간다는 게스트. 안녕. 인제에요. 인제. 인제 가면 너무 좋구나. 인제. 인제. 가요. 제이홉이 뛰었어요. 제이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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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홉.